제발 끝이라는 게 갈수록 아파오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제발 끝이 아니길 그래 다 꿈일 거야 모든 게 악몽인 거야 자수 없게 취할 때면 너를 그리니 마지막 일성을 간신히 붙잡은 채 홀로 되면 무게란 걸 어렸이 다 느끼는 중 이렇게나 버겁고 아플 줄이야 너를 원망해 최고기 사이는 적은 너를 원해 그래서 원연해 봐도 여기저기 너로 가득 차 결국 익숙함에 속여버린 미련한 어른의 하루가 또 가네요 그대가 없는 하루가 무엇보다도 당연했던 Oh 그대 내 숨을 조여와 나 미치고 싶어 다시 널 볼 수 있다면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 전국대로 아플만이 세상 전부였던 대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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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미치고 싶어 너의 이름 색을 저 부르고 싶어 미치고 싶어 미치고 싶어 미치고 싶어 미치고 싶어 미치고 싶어 미치고 싶어 내가 매는 블랙색에 살아장경 안긴 상태로 wish I could get hit by the nerve by your hands 너를 입고 편히 살수 있게 나는 왜 널 못 입고 바보처럼 럭게 Without you in my life it feels so empty I think I might be going up it crazy 내일은 또 오겠죠 어떻게 견뎌야죠 누구보다도 가까워도 그대 정말 끝인가요 나 미치고 싶어 다시 널 볼 수 있다면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 전 그대로 둘 말이 세상 전부였던 때로 천월이 미치고 싶어 너의 이름 세 글자 부르고 싶어 미치고 싶어 달콤하게 엔진오일을 회사에서 교체해? 아직도 몰라? 전문정비사가 찾아와서 엔진오일을 교체해 주니까 엄청 편리하지? 수리 수리 카수리 시간 없다고 미루지 말고 엔진오일 배터리 교환할 땐 출장 서비스 카수리를 부르세요 수리 수리 카수리 검색창에 카수리 음악앨범 듣기에는 이 계절이 딱 좋더라구요 음악 골라놓고 기다릴게요 매일 아침 9시 이현우의 음악앨범 안녕하세요 배우 공효진 이천희 전혜진입니다 저희 절친 3명이 오늘부터 무해하게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제로 프로젝트에 도전했습니다 소중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일주일간 자연에서 흔적 없이 너무는 생활을 해보았는데요 예능은 초보지만 환경의 진심인 저희 세 사람의 이야기 함께 지켜봐 주실래요? 오늘부터 무해하게 매주 목요일 밤 10시 40분 KBS ETV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공공 Hug 89.1 MHz KBS 통합